몽클 님의 물감을 한번 훔쳐보도록 할게요 물감 톤을 보시면 저 제가 쓰고 있는 물감 이랑 조금 톤이 많이 달라요 보시면 요렇게 있고요 한 바구니만 있는게 아닙니다 요기 요 바구니에 요렇게 색감이 또 있구요 저쪽에 보시면 요런 쨍한 색감들이 또 있어요 네 이게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애기 몽클이 쓰고 있는 물감들 보다 몽클 님이 가지고 계시는 물감들이 농도가 뭐라 그럴까요 아니 진하다기보다 조금 요런 약간 애매한 색상들을 굉장히 톤을 여러가지로 더 많이 가지고 계세요 무슨 뜻이냐면 한가지 색상을 낼 때에도 여러가지 톤을 더 많이 사용해서 디테일하게 내신다는 뜻이에요 애기 몽클은 진짜 간단하게 간단하게 한두가지 정도만 가지고 있는데 이게 톤 별로 여러가지 다양하게 가지고 계시잖아요 전문 작가가 되다보면 이제 점점 색감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저도 이렇게 많은 색감으로 더 예쁘게 그리기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는 이제 벅차다 보니까 있는 것만으로 하고 있고 이제 자꾸 훔쳐보면서 몽클 님의 도구들이나 물감들을 훔쳐보면서 저도 연구 개발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렇게 애매모호한 색깔들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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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있는데 요런 것들이 섞여 가지고 저 이쁜 아이들이 나온다는 게 그쵸 이렇게 쨍한 아이들 예쁜 아이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 물감들을 다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